안전성 우려로 완공 1년이 넘도록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조건 폐쇄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실제로 이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한 모의실험 용역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됩니다. 예상대로 위험 결론이 나올 경우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걸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지산 나들목 진출로 공사는 완공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1차로에 진출로가 위치한 낯선 구조 탓에 안전사고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폐쇄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산 나들목의 사고 예측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팀은 일대 지형과 구조를 가상현실 3D맵으로 구축해 운전자들의 주행 안전성을 살펴보는 모의실험을 최근 마쳤습니다. 실험에는 광주와 연고가 없는 50명이 참여했는데 대다수 참가자들이 진출로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10일쯤 공개될 예정이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위험성 예측이 증명된 만큼 나들목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용역은 아니다 보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면 거기에 주고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통에 대비해 조선대학교로 연결되는 550m 연계도로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5억 원이 투입됐고 모두 광주시 예산으로 충당됐습니다. 이 도로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산나들목 위험도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초의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 착수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 탓에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지산나들목 개통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낭비와 의사결정 책임론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